첫 미니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아저씨 날도 좋은데 봄에 어울리면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봄이요?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자켓 찍으러 왔네요 와우 탱미아의 안무,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 드릴게요. 아 포인트 안무를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방송에 날드시면 팬 여러분들이 탱미아의 뮤비와 뭐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이 방송에 날드시면 탱미아의 안무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아 자 그럼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곳에 나가죠. 스며들 본적 없었던 세계로 빠져 드니까 곰 사장의 하늘에 미라 필리필 너무 좋았어 아직 뭐가 여운 있는 기분 elevation 설렘의 향기를 꽃처럼 이야기하자 벽에 늘 따라와줘 아 그래도 그것도 같이 나온가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So baby, take me higher 너무 아름다워 내 존재 이유야 어, 이 순간 행복을 느껴 온몸이 떨려 Everyday Everywhere Everything about you and I 마지막 컷을 열리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CE입니다 저희가 첫 리패키지 앨범 요 자켓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되게 멋있네요 멋있어요? 와 다들 멋있네요 아 오늘 아 오늘 다들 좀 포인트가 다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이거 헤어컬러 어떻게 된 거야 나 왜요? 아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밝았던 두 명은 검정색이 되고 어두웠던 두 명은 잘 안 보실까봐 노란색이 돼버렸어 머리가 잠깐 땀 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아 또 와우씨는 지금 좀 밝아졌어요 네 데뷔 후에 처음 탈색했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본인의 변한 모습에 대해서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어색해요? 만족하시는 겁니까? 네 근데 살.. 뭔가 얼굴이 되게 반이 바뀌었어요 지금 뭔가 살 빠졌는데 뭐가 반이 바뀌었어요 아니 염색을 해서 그런 거 이미지가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어때요?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이슨 씨는 오늘 어땠어요? 아 오늘요?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 뭔가 이 편안하면서도 네 왜 이렇게 허전하지? 아 그 허전함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허전함 맞나요? 아 맞는 거 같아요 아 동우 씨 어떤 허전함인 거 같아요? 글쎄요 저는 허전함을 못 느껴가지고 아 아 창아 보고 싶다 오늘 자켓 촬영도 정말로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초이스 여러분들 또 뭔가 저희들의 또 비하인드 이렇게 메이킹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촬영 현장이 어땠는지 한번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굉장히 이쁜 것들 많이 남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탱미하유로 정말 또 멋있는 무대 준비하고 보여드리면서 에이스는 다시 멋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리패키지 첫 리패키지 자켓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! 투 비하인드 레이스 감사합니다! 쏘 베이비